자 우리 노진영 선수는 세계동원에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이 맞춰 박수를 붙이고 양수를 펼치며 함께하겠습니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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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유광랑 선수에도 힘찬 응원을 함께하겠습니다. 응원의 박수 박수 자 음악에 맞춰서 오늘 정변타 다같이 음악에 맞춰서 노래에 유광랑 Body 노래에 유광랑 Body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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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후반기에도 서울타우드로랑 위로할 거는 별거 없습니다. 절대 왼손으로 잡지 마시고.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 옆에 분들 이래는 분들 후에도 특별하고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우리 후반기에도 부상자 없이 업무 켁!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우리 유강남 여러분 화이팅 유강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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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음악을 받고 박수 박수! 유강남은 탁! 성공 성공! 유강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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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함께 하겠습니다. 자 이방라 선생님의 힘을 듭시다. 음악의 발음을 다운. 자 오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방라 화이팅! 자 우리 김민석 선수의 박수 박수! 자 함께 하겠습니다. 음악의 발음은 위에서 아래로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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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